퀭퀸의 레이지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킴타씨의 토타입 오케이 뱄퍼주지로 가겠습니다 저 포즈 취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가보시죠 보즈 갑니다 잊지않네 스파이크 보즈에요 둘 셋 넷 다섯 마무리 왼쪽입니다 보즈 채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캐타씨 이어서 우리 삼균씨 들어와서 포터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시죠 요즘 또 우리 삼균씨가 김배우로 활동중이시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또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토프티는 우리 삼균씨만 왜요? 이번 노래 불꽃처럼 많이 들어보시면 땅공이 나라는 생각이 졸러줄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왼쪽으로 포즈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JBJ 후보의 두 멤버 개별 촬영까지 모두 마쳤고요 자 우리 삼균씨 옆에 가셔서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